할렐루야 한 주간만에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 14일 주일 모임입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면 사망자의 숫자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끝까지 강건하게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건강하게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밤 10시 기도 10분밖에 하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한 시간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계속해 주시고 또 성경 읽는 것 우리가 1년 1독 프로그램에 의해서 달력에 여러분이 있는 대로 하루에 3장씩 성경 읽는 일 빠지지 말고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 계속 가져주시고요 강건하시게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전화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 계속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6월의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운영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한 주간 승리한 것을 주님의 도우신 없이는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느끼게 해주셨다면 그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다시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은 혼란과 답답함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이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피곤함이 겹쳐있는 이 땅을 주님 극렬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전국에서 번지는 대모와 불평등의 저항 또 다른 폭력이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원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유와 행복을 구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정의이시며 공평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 보금의 깃발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 세상에 빛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위해 그리고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옴 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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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in your right spirit within me. And take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O Lord, and take not thy Holy Spirit from me. Restore un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 and in your right spirit within me.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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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찬양하시옵소서 찬양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찬양하시옵소서 찬양하시오 찬양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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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sseh was the firstborn then he blessed Joseph and said the God before whom my fathers Abraham and Isaac walked the God who has made my shepherd all my life to this day the angel of who has redeemed me from all harm may bless these boys may he bless these boys I'm sorry and may he be called by my name and the names of my fathers Abraham and Isaac and may they grow up to be numerous within the land then Joseph saw the his father placed his right hand on Ephraim's head and thought it was a mistake and he took his father's hand to move it from Ephraim's head to Manasseh's Joseph said to his father not that way my father this is the firstborn put your right hand on his head but the father refused but his father refused and said I know my son I know he too will become a tribe and he too will be great nevertheless his younger brother will be greater than he and his austrian will become a populous nation and so he blessed them that day with these words Israel will invoke blessings by you saying may God make you like Ephraim and Manasseh and putting Ephraim before Manasseh then Israel said to Joseph look I'm about to die but God will be with you and will bring you back to the land of your fathers over and above what I am giving to your brothers I'm giving you the one mountain slope that I took from the hand of the hammer rights with my sword and my bow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자 우리 주변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눈인사를 좀 해보십시다 오늘도 함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군요 이렇게 눈인사 좀 하세요 우리 어머님도 잘 계셨고 용님 자매님도 잘 계셨어요? 네, 네, 네 대니엘 오랜만에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야곱 가정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자식으로 삶는다는 다소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 아닌 손자들을 자기 아들들로 삼겠다고 하는 야곱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계보를 초월하는 이 진기한 이야기는 성경이 아니면 찾아보기 어려운 족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곱이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인간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니까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중재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가 그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요셉을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야곱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병들어서 지금 곧 돌아가실 수 있다는 얘기를 전화해 주고 또 야곱에게는 요셉이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조언할 수 있는 인물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야곱은 중병에 들어있기는 했지만 아직 정신은 온전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어서 칭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정신이 있을 때 미리 대화를 하고 이렇게 유언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몸이 나빠지면 정신을 잃게 되면 그때는 아무런 의사소통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은 요셉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이전에 가난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복을 주셨다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느니라 이 가난한 땅 루스라고 하는 이 지명은 베델의 옛날 이름이죠 야곱이 지금 7년 환란 때문에 이집트에 와서 살고는 있지만 야곱의 온갖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야곱은 지금 그곳 그 루스 땅 그 베델이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 조상 후손들이 살아야 될 땅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그렇다고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란에서도 17년을 살았고 이집트에 와서도 하란에서 20년을 살았고 이집트에 와서도 17년을 살았지만은 가난한 땅에 돌아가야 된다 가난한 땅이 그립다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두 가지 말과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가 5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가 내 거다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 여자와 결혼해서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를 야곱이 손자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으로 입양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 요셉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요셉에 대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요셉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이걸 뒤에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중병이 들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죠 요셉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물체는 볼 수 있는데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요 누구냐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뭔가 느낌은 있는데 잘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을 무릎 사이에 끼어봅니다 끼고 만져봤겠죠 나름대로 아이들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 오기 전에 야곱이 이집트에 오기 전에 나왔으니까 대략 몇 살쯤 됐을까요 요셉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다고 치면 할아버지가 애굽에 올 때 이 아들은 6살이었고 그리고 지금 17년이 지났으니까 적어도 이 큰 아들은 23살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장성한 아들이죠 그러자 요셉은 이 두 아들을 다시 아버지의 무릎에서 빼내서 앉혀가지고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거죠 당연히 장자인 무나세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차자인 에브라임, 이프림에게 왼손을 얹는 것을 요셉이 기대를 했는데 야곱의 생각이 달랐어요 손을 이렇게 하지를 않고 어긋나서 이게 더 어렵죠 오른손 쪽에다가 장남을 데려다 놓으니까 차남을 왼손에다 대니까 방법이 없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좋아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주 이것도 특별한 행동입니다 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손자를 아들로 입양한 사건 두 번째는 차남을 장남으로 축복을 받게 하는 것 이건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이것을 즉흥적으로 했을까 아니면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즉흥적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왜 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두 가지 행동을 하고 실천에 옮긴 것일까요? 그의 깊은 뜻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행동에 담겨진 의미를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행동에는 파격적인 개혁자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열 파괴입니다 부친과 아들의 서열이 파괴되고 형제간의 서열이 파괴된 거죠 이건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출생의 순서가 반드시 운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또한 이 사건은 일반적 사건은 아닙니다 만일 오늘과 같은 사건이 일상화가 된다면 가족관계가 이상하게 되겠죠 할아버지의 아들이 아들이 된다는 것 그러면 아버지하고는 학렬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면 다 형제자매가 되기는 합니다 천국 가서 제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님에게 형제님 우리 어머니에게 자매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참 어색합니다 천국 가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겠지만 지금 일정의 서열 파괴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서열 파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모든 것을 취하지 않는다면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야곱이 야곱 자신도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길이 뒤바뀔 정도로 힘들었던 거잖아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지금 아버지 야곱은 서열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굉장히 파괴적인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누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고대에는 장자가 싹쓸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안달을 했던 것이죠 사실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시간으로 보세요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죠?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몇 초 차이 났을까요? 건강하게 출생했다면 몇 분 차이가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무정하게도 장남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어줬잖아요 차남인 야곱에게는 남겨놓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장남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었죠 몰빵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이삭의 축복은 결국 장남이 아닌 차남에게 돌아갔고 정작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장만해서 아버지에게 나온 장남은 자기의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강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울고불고 했던 거죠 반면 교사라고 할까요? 야곱은 자기의 두 손자의 운명을 뒤바꾸는 결정을 자신이 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의 역할을 할 만한 것처럼 느꼈을까요? 자기가 당했던 것을 손자들이 다시 당하지 않도록 바란 것이었을까요? 그는 미래의 두 손자의 미래를 본 것일까요? 어쨌거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야곱은 개혁자였다 서열을 파괴하는 개혁자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들도 서열을 파괴한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평민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죄인들일 뿐이며 그리스오 안에서는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일 뿐이라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계급 사회라는 뜻입니다 다섯 개의 카스트가 있는데 부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시아, 수드라, 불가촉, 천민 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라만 계급은 승려 계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급은 군인들 계급이에요 군인 통치자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농민, 상인 계급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밑에 있는 것이 수드라라는 계급은 천민 계급입니다 1등, 2등, 3등 세 계급이 상위 그룹인데 이들은 전부 합해봐야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천민과 제일 밑에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단어가 참 특이하죠 Untouchable 터치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만지기도 싫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낮은 계급의 존재들을 말해요 전염병처럼 이들이 손을 대는 터치하기만 하면 그거 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주로 인도 사회에서 멸시받는 일만 했는데 예를 들면 시체처리, 가죽수리, 길거리 청소, 화장실 변처리, 정화조의 오물처리, 농장에서의 걸음을 내는 것 이런 일을 도맡아하는 소장농 내지 가난한 노동자 잡일을 하는 노예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멸시와 편견 그리고 종교와 문화와 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심할 때는 이랬어요 이들이 만일 경전도 못 보게 했어요 경전을 쳐다보면 인도에도 종교가 있잖아요 힌두교가 있잖아요 힌두교 경전을 쳐다보면 봤다는 이유로 눈을 뽑고 경전에 있는 것을 말로 입으로 말하면 혀를 뽑고 경전의 어떤 신체 부위가 닿으면 그 닿은 부위를 잘라버리는 학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들은 자존감이 없는 겁니다 자부심이 없는 거죠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가장 반응이 좋을까요? 선교사들의 메시지는 뭔가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고 평등하고 이런 메시지를 선교사들이 전할 때 정말 불가족 천민들에게는 복음의 밭이죠 그러니까 인도 사회에 이런 선교사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계에서 선교사 숫자로 얘기하면 인도가 선교사가 제일 많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선교사 숫자 카운트에 안 나오냐면 내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인도 안에는 언어가 수식이가 있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인도에 있는 사람 구석구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내는 내지 선교운동이 인도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편견이 이런 인도의 카운트 제도를 깨인 거죠 우리는 때때로 파격적인 삶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파격, 파자를 보면 또 격자를 보면 이 파자에는 돌석자에다가 껍질피라는 단어가 두 개 합성된 말이죠 돌의 껍질을 벗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돌을 깨야 되는 거죠 돌을 쪼아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오랫동안 쌓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을 파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도 조선시대에 과거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인재를 등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공평하게 등용하는 게 보통의 일이지만 때로 왕들은 자기가 필요하고 그 일에 적합하다고 보면 신분에 상관없이 직접 임명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파격이라고 합니다 콜롬보스의 달걀 세우기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서로 달걀을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세우는 것을 내기를 했는데요 콜롬보스가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달걀 밑으로 딱 해가지고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콜롬보스가 이긴 겁니다 콜롬보스는 자신이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딴 사람이 하고 보면 쉬워 보이는데 처음 시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술이나 패션이나 심지어는 정치에서조차도 상식선에 머물려서 남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서 했다가는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부와 명성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좀 더 튀는 생각을 하고 엽기적인 일들조차도 하려고 바등바등 애를 쓰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야곱 할아버지 3000년 전의 야곱인데요 이 서열을 파괴하고 있는 개혁자인 야곱을 신선한 모습으로 바라다 보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형제로 만들고 장자와 차자의 서열을 바꾸고 전통적인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대담한 결단을 내리는 야곱에게서 우리는 그의 삶에서 경험한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단호한 개혁자의 신선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 또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이 야곱의 두 가지 행동에서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해들의 날들에 대해서 그 길이가 130년이다 그런데 그 성격이 험악한 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살펴봤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고 야곱의 삶도 풍파가 참 많았습니다 자신의 인격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보낸 긴 방황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눈에 보이는 것은 많지만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게 없었고 만족하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행복은 잠깐이고 고통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야곱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아들들을 바라다보면서 야곱은 어떤 아들에게 가장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르벤, 시몬, 레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블론, 요셉, 베냐멘 이 열두 아들 중에서 야곱의 마음속에 정말 고마운 아들이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마스크를 쓰니까 전부 침묵하고 계세요 당연히 요셉이었겠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7년 대활란도 요셉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지나가게 되었고 또 지금 애곱당에서 고관의 가족들로 존중을 받고 평안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요셉 탓이었죠 살아있는 것만도 고마운데 요셉이 가정의 구원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곱의 구원자가 되어서 활약하고 있는 요셉을 생각하면 자긍심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같이 부족한 것에게 이러한 자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누군가의 고마움을 느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야곱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며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을 요셉에게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로 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뭔가 없는가 그는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의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요셉 한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과 에브라임 두 지파의 기업을 요셉이 차지하게 함으로써 요셉이 자기에게 야곱에게 베푼 은혜를 되돌려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아들을 엇갈려서 축복한 것도 문제가 안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아들이 다 한 지파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요셉도 아버지의 행동을 못 막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보상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보상은 두 아들이 아니라 한 지파가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두 지파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야곱이 요셉을 장자처럼 대우해 준다는 그런 보상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평생을 신실하게 산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같은 것 여기서 우리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고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실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와 15장 7절에서 선지자 오데드의 아들 아사리아가 아사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장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사야서의 40장에 보면 보라 주 요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상급 주시는 하나님 다시 이사야 62장 11절에는 요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데 상급을 주시는 자로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시는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상급으로 주시는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우린 이 사건에서 봅니다 셋째는 미래를 생각하는 야곱을 봅니다 그는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생각은 요셉의 두 아들과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서로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생지가 달랐죠 야곱의 열한 아들은 출생지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은 아니죠 가나안은 유목민이었고 그리고 유목생활에 양치고 하는 이런 일에 특화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아들들은 달랐죠 이들이 살고 있던 곳은 애곱의 수도였습니다 테베 같은 것이죠 지금 룩소 라고 하는 것인데 최고의 이집트는 최고의 문화집단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문과 과학의 도시였죠 요즘 어떤 유튜브를 보면 피라미트 이렇게 생긴 게 피라미트죠 피라미트가 어떤 피라미트를 보면 전기를 사용했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피라미트를 만들 때 그 창문이 없잖아요 피라미트는 어떻게 그걸 만들었을까 그러면 포치 같은 이 횃불 같은 것을 걸었던 흔적들이 있는가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빛을 반사해서 전기를 만드는 능력이 이미 고되어 있었다 에디슨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 이집트가 과학의 도시여 문명의 도시였다는 거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난 아이들 아마 언어도 달랐을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은 세메틱 이 샘어 계통의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애굽 아이들은 헤메틱 햄 계통의 애굽을 썼을 겁니다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 애굽에서 낳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애굽 종교의 제사장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해요 할아버지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뭘 생각했던 걸까요 요색과 두 아들 이 두 아들의 후예들이 가난한 땅을 자기 고향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이 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들이 모두 다 함께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에 주신 비전을 생각하면서 야굽은 자신이 무언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요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한편으로는 요색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색의 두 아들을 적극적으로 이 가정에 들여 입양시켜서 특혜를 주므로 장차 이스라엘나라의 중요한 존재로 공헌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중의 목적을 그가 생각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야굽은 대단한 책략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야굽의 이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첫째는 야굽의 이 예언이 아들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아졌는지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굽의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들도 자기들도 요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색도 아버지의 비전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두 자녀를 바르게 히브리인으로 키운 게 틀림이 없어요 요색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록 자기 자신이 애굽의 공물총리로 있지만 이곳이 자신과 후손들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색은 나중에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합니까? 너희들이 장래에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내 해골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색도 아버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후손들이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에 요색의 해골을 가난으로 가지고 나가 야곱의 예언은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는데요 21절로부터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참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21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요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으로 희한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좀 망령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요소아가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그 땅을 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뺏어가지고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 성경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미 완료된 행위의 일처럼 기록할 대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믿음의 확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과 그 후예들이 자신의 말을 순정하고 그대로 이루어서 나중에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두 배의 분량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말대로 실행해 주셨기에 비록 요소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나눠줄 것이지만 자신이 자신이 쟁취해서 얻은 땅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확신이죠 그는 뚜렷하게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야곱의 이 의도는 성취 되었을까요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인구조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줍니다 광야 시대에는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무슨 지파의 숫자는 몇 명이고 무슨 지파는 몇 명이고 해서 12지파의 인원을 기록한 책이 어느 책인가요? 자 제가 다섯 가지를 할 테니까 하나 그 중에 있습니다 창출 내민신 장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숙의 신명 어느 책일까요? 민숙이죠 민숙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백성 민자 숫자 숫자 영어로 민숙이가 뭐예요? numbers예요 numbers 민숙이는 숫자 계산으로 시작합니다 민숙이 1장을 보면은 출애굽을 한 후에 숫자를 계산한 거고 26장을 보면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를 통과한 후에 숫자를 또다시 개수하는 거죠 자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와 무나세 지파의 숫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과연 이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었을까?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했을까요? 첫 번째 조사에서 민숙이 1장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3만 2천 5백 명이고 무나세 지파 아니 틀렸어요 1차 조사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백 명이고 무나세 지파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지파가 됐어요 3만 명, 3만 명 그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둘째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에브라임은 조금 줄어 3만 2천 5백 명이고 무나세는 많이 늘었어요 5만 2천 7백 명이 됐습니다 당당하게 한 지파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두 지파를 합하면 7만 2천 7백 명에서 8만 5천 2백 명으로 되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열세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열두 지파입니까? 하는 지파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묘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두 아들을 주셔서 열두 지파를 약속하셨는데 지금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중에서 레이인들은 지파에 넣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들어가 살아라 그래서 이 레이 지파는 2만 2천 명 정도 그 당시 됐는데 전부 흩어가지고 열두 지파에 들어가가지고 열두 지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지파가 골고루 신앙 생활을 잘하도록 돕는 그런 제도로 하나님께서 형태를 바꿔주시고 열두 지파는 계속 숫자는 똑같게 되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손자를 아들로 삼은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창세기 48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놀라운 영감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주신 첫째는 우리는 지나온 길의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는 말 똑같은 일을 반복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지 반복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개혁과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달은 다음에는 파격적인 결단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자식들에게서 입은 은혜일지라도 보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절대자이시며 공급자이시며 완결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조정자이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인생은 낙은의 길이오 다시 반복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경험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을 새롭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는 3000년 전에 살았던 한 늙은 노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봅니다 그는 굉장한 개혁자여 결단을 낼 줄 아는 그리고 자식에게 은혜를 되갚아 줄 줄 아는 멀리 내다보면서 결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가끔 갑니다 장례식에 가면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거기 누워있는 사람이 나인 것처럼 생각해 보시기도 하시죠 젊었을 때는 우리가 살기가 바빠서 참 다른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없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잡혀지는 시기에는 어찌 보면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베풀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주실런지 모른 야곱처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어디인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권리와 능력들을 최대한 사용해서 베풀고 주는 야곱의 모습에서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천년 전에 야곱이 이렇게 생생하게 현지의 사람으로 다가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경험한 삶을 바탕으로 자신과 가정의 미래를 위해 민족을 위해 결단과 선택을 한 그가 참으로 위대해 보이는 이 아침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정신 차려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삶의 매승간마다 삶의 마디마디마다 아름답게 매듭질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성가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말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난 내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다 못하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바쁘니 찬성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맞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저 목도 새것이 되었고 젠 더 원수도 징구로 변하나 새 생명 얻은 적 영생을 누리니 은힘을 모신 밤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따라가는 게 험하고 멀어도 찬성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하늘을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성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연집사님 헌금 바구니 들고 이 앞에 좀 나오세요 네 메일로 헌금을 보내주신 분도 있으시고요 네 들고 이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천지의 주님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들을 기만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용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향해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의 뜻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키워주시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삶 계속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아 내주의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과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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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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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